저기에 차가 오토바이 있는 거 같은데?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있다 아우 저 빼 하나 죽겠어요 제 앞에 있어요 둘이 누웠어요 한 명 한 명 저는 버려 못 살려 차에 간지 오마이갓 마이크 안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드존 감사해요 아아 진짜 왜이래 남들 대체 왜이래 아 진짜 죽간네 어? 닦아야 돼요 이거는 난리잖아 Pentagon 에스타 오 마이갓 와 진짜 기원 와 왜이래 올라올 아아아아아 Tol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